어? 뭘까? 이거 뭘 뜻하는걸까? 아.. 진짜 불친절하구만 응? 뭔가를 또 또 또 추론을 해야된다는거지? 아, 텔레프님 여기 있다고? 오셨다고? 그 얘긴가? 흐흐흐 생존신거 애들 눈뽕 맞히는거 아닐거 아냐 뭐지? 흐흐흐 여기에 단서가 있나? 여기 뭔가 좀 분위기가 위인들 처상하가 밤 열두시 되면 움직인다 헉! 진짜 쟤네 움직이는거 아니겠지? 어? 잠깐만 잠깐만 할아버지 아 이거 잘 안.. 안 돼 웬 아저씨 할아버지의 아저씨 어 가르쳐주지 마세요 아시는 분들 하어베들 줄 할아버지의 아저씨 뭐라고 설명해야해? 이거는 흐 himself 이러면 이걸 뭐라 hers 핫 핫 핫 왓썹 티눌프님 잠깐만 할아버지 어! 잠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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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있잖아요 저거 왓썹 저기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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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왓썹이라고 했던 얘가 있단 말이야 저기 일단 눌러봐 얘 어 오 불 켜졌어 캬 그리고 저 이 할아버지가 있었나 모르겠네 할아버지랑 머리 뒤에 있는 아저씨가 있었나? 어 이것도 있었어 이거 있어 이거 제가 티눌프님이라고 했던거 에? 이 티눌프님이라고 했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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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일단 눌러놔 아 이거 뭐 같은 그림 찾기 뭐 그런건가? 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있었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그죠? 있었죠 이 할아버지는 안보인단 말이지 이 할아버지는 안보여 있었나? 내가 못봤나? 또 또 또 아 한번은 이게 다 모르겠어 그림만 보고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 지금 잠깐만 이 단발여자 눈 튀어나올거 같은 단발여자 할머니 베토벤 닮은 할머니 올백 화련남자 모자슨 왓섭 아 이러고 가면 헷갓 이제 또 까먹는다고 이러고 가면 또 까먹어요 이제 누가 누구였는지 모자슨 왓섭 오케이 나 얘는 아까부터 봤었어 잠깐만 한번 더 보자 더 보자 그래 더 보자 단발머리 여자애 눈이 튀어나올거 같은 단발머리 여자애 있었는데 쟨가? 형 아닌거 같은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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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닮은 할머니 여기 있구요 있고 모자슨 왓섭 여기 있고 할머니랑 모자슨 애가 단거 같은데 이제 이 할머니랑 이에에에 크으으으 acqu으으 으으으으 studies 학생은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 나는 왓섭이라고 해 실패를 모르는 남자지 뭐든지 한번에 해결하는 나는 그냥 만능 해결사 하하하하하 나한테 맞게만 달라고 하하하하하하하 문 열렸쪄? 오! 여깄다 그리고 옆에는 뭐가있나? 옆에도 한번 볼게요 뭐있나? 너무..금방 깨겠는데?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이거? 에? 오 뭐야 왜 왜 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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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 숨..야 숨었잖아 숨었는데? 너무 쉽다는 말과 동시에 이렇게 사람은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 민망 저 분명히 저 빛 뒤로 그림재로 숨는건데? 그래서 잡고 이렇게 숨으면 안되는거야? 야 아..아..아..아..아..아.. 왜 그러지? 그림자로 숨었는데? 아 옆그림자로 숨어야되나? 어? 이 그림자는 안 쳐졌나? 흐흫 아니 안 숙여져요 숙였는데 또..이상한데서 또 복병이 나타났네? 얘를 잡자마자 집어 던지고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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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지? 뭐지 뭐지? 아니 왜? 자꾸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안되는데? 이 그림자는 안통하는데요? 동상 뒤로? 잠깐만요 동상 뒤로까지 오기까지가 잠깐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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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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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뭐..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얘? 응? 아 다른 동상을 움직이라고 안..잠깐만 해볼게요 에? 이 동상들을 움직여서? 안되는데요? 그냥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얘? 흐흐흫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거 쉽다고.. 쉽다고 한거 취소하겠습니다 어..어..아.. 쉽다고 한거 죄송해요 얘 안 잡는데요? 안 움직여져요 그냥 얘 매달려면 빼꼼 매달리기만 해요 어떻게 쉽다고 하자마자 이럴수가있지? 흠흐흫 나 지금까지 안죽고 잘해왔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움직여요 올라타서 동상을 미르라구요? 어떻게 밀어? 개발자의 실시간 피드백이를 먹으흐흫흫흫흫 그냥 잡자마자 겁나게 뛰 viennent incubn 봅시다 일단 이쪽에서 이쪽에서 잡자마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 아 뭐지? 뭐지? 아니 가운데에서도 지금 계속 죽었는데 나? 잡자마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됐다! 어 됐다! 야 왜 아깐 안되고 지금은 돼? 아까 분명 안됐는데? 아까 숙여도 죽었단 말이야 나 지금이니! 아 아니 아니 저거 가져가야지 멍충아 저거 가져갈라 그러는게 아니라 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흫 아니 아니 저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거 가져갈라 그러는게 아니라 아아 저 멀리 던져야될거 같은데?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오케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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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하 뭐야 이거 눌러야돼? 아이고 던져서 던져서 해야 되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MF님 90님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얘를 던져서 맞춰야 되나봐 여기로 오자 어이 흐이짜 아야 왜 아 진짜 아 잠깐만요 채팅창 좀 지울게 아 채팅창 때문에 안보이네 쟤를 던져서 문을 열어야 될거 아니야 아 왜 안다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 죽을뻔 오 죽을뻔 오오 오오오 오오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여기서 됐다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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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리시죠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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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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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윤 왜 때문에? 뭐 집안에 우한이 있으신가보죠? 어? 뭐야? 아니 잠깐만 방금 보셨어요? 여기 누가 나 힐끔 쳐다봤는데? 어? 여기 여기서 누가 나 힐끔 쳐다봤어 나만 봤어? 오마이갓드 자아 1층으로 갑시다 아 모니터에 비쳤다고? 아닌데? 모니터에 비쳤다고 하기에는 되게 조그만 얼굴이 쓱 옆으로 나왔다가 다시 싹 뒤로 갔는데 나중에 다시 보기 봐봐요 진짜 누가 쳐다봤다니까 연출인 것 같은데 쳐다보는 거 들켰다 아 진짜 누가 쳐다봤어 나중에 다시 보기 봐봐 얜 뭐야? 얜 세모지? 세모는 요기 동그라미 하나 남았네요 동그라미는 어디서 구한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거 봐 애들 막 뛰어다니고 난리 났어 여기서 아까 방금 또 누가 뛰어갔어요 못 봤지? 또 나만 봤다 할라 그러지? 또 모니터에 비쳤다 할라 그러지? 분명히 봤다고 그쵸? 봤죠? 스루님 그렇다니까 나만 본 거 아니라니까 그봐 천상은별님도 봤잖아 지금 이제 하나는 여기 문인 것 같은데 이 열쇠를 어디서 구하지? 이 열쇠를 어디서 구하지? 이 돌아다닐 땐 다 돌아다녔잖아 우리 분위기가 왠지 더 음침해졌다 이 불 아까 켜는 거 있었는데 띠용 누가 불 꺼놨냐 지금 내가 노안이 와갖고 껌껌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을 캐시에요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다시 옆으로 가볼까? 무시하니까 어? 저기 열쇠 있다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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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알로 손전등을 조준하래 뭐지? 아아 그래 아까 날 쳐다보는 애가 이런 놈이었다고 오오오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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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어렵다 가오나시 리틀 가오나시 저작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리틀 가오나시 이루와 이루와 너 거기 있는 거 딱 걸렸어 이루와 이루와 이루오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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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지 뒤에 있는 거 어 야 잠시만 야 왜 불 왜 누가 껐어 아아 누가 이거 쉽다 그랬어 누가 이거 쉽다고 했냐고 아오오오 미네미님 뒤에 뭐지? 헤헤헤헤 헤헤 뒤에 머지님 네? 천상은별님이 뒤에 뒤에 머지 님네? 뒤에 머지 네? 뒤에 머지 네? 그래.. 그리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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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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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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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에 있지? 여기 기어 나오네 기어 나오네.. 또 이쪽에 하나 있지!? 다 알지 또 또 와 다! 다 와봐! 어디한번 윗나무 이 시키들 열е는 내가가가지간다 으음 하하하하 ca 나오지마세요 나오지마세요 잠깐만요 지금 나오는건 반칙입니다 지금은 후 россий을 켤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은 오지마세요 扉 누가 또 꺼놨어 오우오오 쫓아오지마세요 Rob 지금 쫓아오는건 반칙이지? 울 깜짝이야 어 야야 열쇠 가져가야지 열쇠 들었니? 아 좀 안보여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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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오지마라 올라간다 이놈들아 히히힛힛히힛힛힛 위에도 있나? 오씨 아닌가 잠깐x4 내려가지마x4 올라가 올라 올라온 꼽 으이Ant 돌려 나이수우 이거 뭐야? 이거 왜 짚는거야? 이것도? 이거 집어서 어따 쓰게? 어 무서워! 무서우니까 그냥 있다 후레쉬 후레쉬 저 웃기다고요? 나 지금 웃길 생각은 1도 없거든요 나 지금.. 나 지금 딸고 있.. 딸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면 되..잠깐만 여기 뭐야 막혔어? 뭔데 여기 못나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가 문인가 그럼 옆에가? 아이고 티눌프님 감사합니다아 잎방정 깨방정 띵콩강정 어? 흐흐흫 뭐죠? 흐흐흫 잎방정 깨강정 띵콩강정은 뭐죠? 신조어인가? 흐흐흫 흐흐흫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잎방정 깨강정 띵콩강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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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 왜 끄냐고 따라자 요 닌자인줄 방폭 관종 때문에 방폭 관종 때문에 방폭 됐습니다 흠흠 거기 숨어있는거 다 알고 있다 무기를 버리고 당장 나와라 관종 하나 숙청 두번째 관종 여기 뒤에 있는거 내가 봤는데 어어어 이야 아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관종을 공개 수배합니다 아 되게 어렵네 누가 게임이 쉽다고 했어 나 뒤에 뒤에 그래 뒤에 뒤에님이 관종이었구만 뒤에서 자꾸 오는걸 보니까 섬님이 쉽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기분 탓일겁니다 왜 안나와 니들 거기 다다 숨어있는거 알고 있어 이놈의 자식들 다 나오란 말이야 어 내가 너희들이 어그로에 내가 방폭 어 그래 그래 내가 어 어 그럴 순 없지 어 리조님 리조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기다 하나 더 있다 에이 왓쌉 되게 못생겼다 히히히 아 처리했구요 우우우 야 왓쌉 야 이것도 지금 게임이라고 하는거냐 그래 어유 그래 나 게임 못한다 그래 멘탈 터졌죠 그래 나 게임 못한다 나 게임 못한다 너 티눌프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리조님 여기 주거용 감금 박스 증정이요 으흪 흐흫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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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아 리조님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축하 콩 그레 츄 레이셅 콩구 레츄레이셅 콩구 레츄레이셩 레이셅 콩구 레츄레이셅 따단따단단 짠!